2021년 1월 3일 신년특집 3탄 부족으로 봉인된 바로 그 옆대급 기도원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이 건물이 오늘 제가 들어갈 건물이고 이 건물은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건물에서 거기가 아마 3층쯤 될거에요 3층이 3층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저도 1,2층에서 뭔가 현상이 있으면은 어떤 잡귀의 그런 그냥 쌀떡이 있는 현상이면은 쌩까고 무시하고 바로 3층부터 일단 가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야? 어? 뭔 소리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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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바로 그냥 가자 2층 3층 다 가자 빨리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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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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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추워 어..? 오우 씨.. 와... ook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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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ss.. 아우! 여러분 가까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가까이 뭐 있어요 진짜 저 끝에 방이 깁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누구.. 누구세요? 마이콜 불을 좀 낮추겠습니다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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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뭔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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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푸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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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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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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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야되요 잠깐만 빨리 빨리 나가야됩니다 빨리 나가야되요 여러분들 저거..뭐야..? 아.. 죄송합니다.. 한번만 버려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제주의 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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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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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어머니 어머니 너 그것랑 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